1.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보금 2장 8절 말씀 아멘! 한 번 더!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보금 2장 8절 말씀 아멘!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매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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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! 내일 또 만나!